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기사하고 사슬에서는 최근에 586 운동권 출신의 대표주자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그런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 좀 심했죠. 흐린 놈이 뭐 이런 거는 송영길 씨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쓰는 것은 생각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수정도 할 수 있고 좀 절제된 표현도 쓸 수 있는데 대중강년이나 이런 부분은 실수를 하기 쉽고 본인이 깊숙이 여러분들 숨기고 있는 그런 속내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이제 대중강년인데 그날은 송영길 씨하고 그 같은 발언은 아마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좀 무리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파장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사슬에서 또 다뤘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송영길 씨가 전남 고흥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586 운동권 출신 중에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좀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그런 파장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송영길 씨와 함께 이제 80년대에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민주화 동지회라는 것이 얼마 전에 결성됐지 않습니까 운동권 인사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민주화운동에는 이제 송영길 씨를 좀 많이 나무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인이 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손해가 될지 이런 것을 잘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공식증이 석상해서 송영길 씨가 가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어린 놈이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어쨌든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민주화운동 동지회 가운데서도 비교적 활동이 많은 활발한 민경우 씨가 한 말씀을 하셨네요. 민경우 씨가 보면은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더럽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건반진 놈 물병을 머리에 던지고 싶다 어린 놈. 어쨌든 간에 민경우 씨도 정치적인 욕심이 또 있고 할 테니까.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의 막말을 접한 이후에 저는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 어묵한 시절에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 일부가 수십 년 전에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정간예우를 받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들며 도덕적 의의를 주장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씨가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송영길 전 당대표의 발언이란 것은 무지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조선일보에 사설까지 다뤘네. 노인을 폄하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린 자식 이렇게 훈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송영길 씨가 포함됐던 586운동권 출신들은 지금 기성언론들이나 민경우 씨나 이런 분들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586운동권들이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크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선거부정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그런 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한 글을 읽다 보니까 더불음유당 내에 586운동권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인사들이 대개 한 7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찬 씨 4.15 총선 당시의 당대표였던 그다음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씨 그다음에 사무총장이었던 구리 씨의 윤호중 씨 그리고 이제 4.15 총선의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났던 양정철 씨 그리고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이건영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586운동권들이지 않습니까 586운동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방송들 신문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화운동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민주화 동지에 동지에 속한 민경우 씨 이런 분들도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 문제지 않습니까 586운동권들이 저지른 가장 큰 해악 그리고 자신의 조국에 대한 그런 배신과 배반은 바로 선거부정을 제도화한 것이 가장 큰 해악입니다. 그들은 지금 목전에 부정선거의 제도화의 완성을 거의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죠. 이 사람들이 뭐 전혀 이렇게 언급하지 않지만 저는 가장 위험하고 젊은 날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런 586운동권들이 소위 씻을 수 없는 과오 씻을 수 없는 과오라는 것은 선거부정을 제도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이제 밝혀져 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지만 올 수가 없으면 그 대가로 대한민국에 침몰하는 그런 비용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제 잠시 공개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2016년 총선의 선거부정이 없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거부정이 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더 많이 조작을 하기 때문에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최고 조작률을 봤고 그 전에 울산교육감 선거도 무진장 이런 심한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민경우 씨가 이런저런 글을 썼지만 저 눈에는 그냥 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2023년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의 보궐선거의 조작 정도거든요. 사전투표 이동을 해 가지고 득표 수를 선관위가 만들어 오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천창수 좌파교육감하고 김주홍 우파교육감 사이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하는 거죠. 남조선 선관위가. 그래서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선관위를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관위가 범죄집단이고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범죄집단의 수계나 괴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범죄집단의 수계와 괴수를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쪽은 권력을 도독질하고 한쪽은 여러분들 그 권력을 도독질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은폐하거나 방조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사실 저는 송영길 씨가 출판기념회 석상에서 어린 놈이 어떻고 물병을 대갈통을 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실수다. 저도 대중강령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좀 격한 표현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씻을 수도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바로 선거범죄를 저질러온 겁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여권이나 대통령께서 다 그것을 덮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를 그냥 팔아먹는 짓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애통한 거지. 그러니까 다 신문들도 지금 보게 되면 그냥 가심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정말 586운동권들이 기친 해악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낳는 그런 문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586운동권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도했던 여덟 번의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 그리고 그 부정선거를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들과 윤 대통령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알아야 되니까 신문을 읽게 되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비도덕적인 그런 기사들이 다 여러분들 뭐죠 신문지상을 채우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게 됩니다. 4.15 여러분들 총선이 끝난 이후에 논객으로서는 가장 열렬하게 부정선거를 은폐한 그런 대열에 들었던 사람이 조갑제 씨하고 전규제 씨입니다. 다른 언론인 출신들도 간간히 있지만 그분들은 중간에 하다가 다 그만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아주 질주하듯이 그렇게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조갑제 씨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부정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는 것을 가장 열렬하게 막았던 사람이 하태경과 이준석입니다. 하태경과 이준석 두 사람이 그래 4인방 이렇게 하면 조갑제 정규제 이준석 하태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하태경의 음흉함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태경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유승민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목만 보더라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경우에 40석에서 50석 이상이 날아가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 하태경은 수도권은 2, 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그들과 정치적 타협을 해서 연합을 구성하면 매석이 드러날 것을 논의해야 된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태경이 하는 이야기가 왜 여러분들 거짓말인 거 아니까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존속하는 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대패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과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패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더블당 중심의 선관위라는 선거범죄집단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선을 보인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인 7.5%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329만 표의 가짜 및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의 경합선거구마다 329개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골고루 여러분들 집어넣게 되면 329개는 아니고 여러분들 200 몇 개겠죠. 그게 비례대표가 47석이고 국회의원석이 300석인가 300백이 47석 하면 지역구의석이 나오겠죠. 그걸 지역구의석에 여러분들 다 집어넣게 되면 경합지역에서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겠죠. 하태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이준석과 연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태경이 입을 꾹 다물고 철도출명하게 그런 일이 없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라는 현상이 현행 여러분들 사전투표 제도에서는 사전투표에는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이 여러분들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하게 되면 10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더라도 선관위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200명이 참여했다 300명이 참여했다 이런 발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에 4월 6일과 4월 7일 10월 6일과 10월 7일 날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7.5% 정확하게 7.49%를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몇 퍼센트로 만들었습니까 22%로 만들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조선선거관리비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부풀린 겁니다. 누굴 위해서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2024년 총선에서는 더블당 후보의 압승을 위해서 선관위가 나서겠죠.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게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하태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단을 이렇게 보니까 유비쿼터스님이 쓴소를 했네요. 선거 부정이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라. 이 모자란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백전백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댓글 가운데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죠. 이거 다 쇼지 않습니까 인요한이 나와서 배수진을 치고 중진 친륜을 희생 안 하면 다 이게 굿입니다. 굿 쇼 쇼 쇼 쇼인 거죠. 가장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는 선거를 뭡니까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자를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 성실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헛소리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를 막을 대책이나 세워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를 안 하면 다음 총수는 무조건 야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고 윤석열은 탄핵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신문을 읽기가 참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죠. 중진 친륜이 희생을 천배 만배 여러분들 1억배 하더라도 국힘이 대표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현재처럼. 그러니까 하태경이나 인요한이나 다 뭡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우리는 다 아는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교육관보궐선거를 숫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5개 선거에 좌우가 작하게 수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11.6%를 도덕질해 가지고 도덕질로 확보한 작물을 천창수 민주노총 지지후보와 함께 다 넣어준 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남구는 마이너스 8.1 플러스 8.1 동구는 마이너스 7.1 플러스 7.1 북구는 마이너스 11.7% 플러스 11.7% 울주구는 마이너스 8% 플러스 8%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의 차익값 평균치 김지용 마이너스 9.9% 우파교육감 후보 천창수 좌파교육감 후보 플러스 9.9% 세상에 그 많은 여러분들 자연수 가운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수십억 분의 1일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짓을 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만 검사를 30년 했다는데 나는 검사 검사 검사자도 모르지만 내 눈에 보니까 다 도덕질인데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야. 나라가 여러분들 망하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짓글을 해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말 한마디 안 하는 데가 국힘당이고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 정신 좀 차려라. 너희가 짐승이가 너희가 인간이가 너희가 동물이가 내년에는 짐승점 비스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짓만 한 겁니까 2022년 여름 왼쪽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조작을 해 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도덕질 해놨는지 여기 뚱뚱하지 않습니까 뚱뚱하다는 것은 뭐죠 사전투표를 더 많이 훔쳐 가지고 확보된 장무를 더 많이 뭐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여러분 뭡니까 다 만드는데 누구가 어떻게 이길 거고 어이 인요한이 어이 인요한이 뭐 친륜이 뭐 살신성인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냐 정신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너희가 한번 봐라 이게 조작 안 한 대하고 조작 한 대를 비교한 거다. 오른쪽은 선거에 관한 특수진역인 호남 지역의 광주광역시 4.15 청선 광산구 갑입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숫자가 여러분들 차익값이 아주 훅쩍 널시납니다.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막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해놨으면 이런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은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선관위 선거 범죄집단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길 거고 내가 볼 때는 최소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이상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길 거고 제자 전문가는 7.5%보다 더 낮은 5%하고 7.5% 중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인간들이 그냥 눈 딱 감고 뭡니까 그냥 할 거다 이야기해요. 국민들이 대들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뻥튀기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율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역구가 50석이 될 것이고 더블당이 194석이 될 것이고 여기다 가정을 한 47석 가운데 비례대표 20석을 더블당 이름 차지하게 되면 단독으로 214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탄핵도 시키고 개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조갑재치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계량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5%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220만 표를 도덕질할 수 있고 그럼 국힘당은 지역구에서 61석 그다음에 여러분들 더블당은 183석 여기다가 20석 정도의 비례대표를 확보하게 되면 203석입니다. 한 3% 이상 정도만 하게 되면 범야 세력들하고 합쳐서 탄핵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개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 정도 이런 부풀리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수사 이런 검사들을 다 탄핵하겠다. 김건희 여사 여러분들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신감이 바로 선거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민주당이 뭡니까 그냥 우기를 성천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신감이 여러분 에너지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 부정을 이제 확실히 우리가 장악했구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면 이렇게 뭐죠 전국에서 329만 표 307만 표 220만 표 이렇게 도덕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5% 정도로 도덕질을 하게 되면 220만 표인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120만 표를 도덕질을 했으니까 총 240만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추 5% 조금 5.12% 정도 여러분들 조작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죠. 그때 패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240만 표를 조작했어도 이재명이 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는 가슴 조리는 그런 성부를 벌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냥 컴퓨터 이런 조작감만 좀 더 넉넉하게 넣으면 이런 넋건하게 이길 수 있는데 말라고 거짓을 하는 겁니까 그 이런 선거 조작 세력들이나 더불당 사람들은 그냥 권력을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윤석열이 함께 잠시 빌려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자만을 해가지고 자만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함께 잠시 이런 대통령직을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탄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를 못 고치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 이름 고치려고 하는 인간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만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자신감 송영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재명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건 초유의 사태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사전투표일 부풍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막 압승할 수 있더라 꼭 같은 방법을 2023 총선에서 선관위 사람들은 다 우리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회색이 돌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이 훈하고 이미 뭐죠 권력 누수라는 것은 본격화된 겁니다. 지금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검사들 여러분들 이제 말을 따를 수 없죠. 권력이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본인들이 모가지가 나는데 누가 여러분 열심히 수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것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완간된 것이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둑놈들 1권에서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들이 날개를 달고 천국에 퍼져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사수하는 것이 본인과 자식들의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 정도 전에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킨덤부스트에서 나온 책인데 참 쓰기가 힘들 정도의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연구작업을 집대성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사에 대한 통사 성격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세계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안목이나 해안에서 큰 어떤 깊이를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재. 참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뭐 가족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은폐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노년에 여러분 참 많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다시 다루게 된 것은 한두 번 정도 다루었기 때문에 왜 공박사가 조갑재 씨와 관련된 걸 많이 다루나 이렇게 하겠는데 이 조갑재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준석과 하태경과 너무 닮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그런 이슈를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갑재 씨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방송하는 공병원한 사람은 예 촌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촌지 줄 사람도 없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슈프책이나 아니면 후원금을 보내주시지만 특정인에게 내가 촌지를 받거나 봉투를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내가 나서 잘한 여러분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여러분들이 향유하고 같은 음식을 여러분들 먹는 분들이 당할 고통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그다음에 절대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본인의 가치관에 명료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여러분들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조갑재 씨는 1945년식의 연세학교에 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자칭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본래 이익 앞에 약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되면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은 더 그렇습니다. 노년에는 더 여러분들 만사가 귀찮기 때문에 선관위 호위무사가 왜 되느냐 이야기죠. 왜 선관위를 왜 가지고 욕을 쳐먹으면서 뭡니까 부정성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냐 그게 여러분들 아리숭한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기사가 참 용기 있는 칼럼입니다. 조선일보의 11월 4일 날 슬픈 중국을 여러분들 장기 여러분들 게재하고 있는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역사학과 여러분 교수님께서 조선일보가 여러분 신는 그런 칼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칼럼이지 않습니까. 슬픈 중국이란 칼럼이. 그 칼럼에서 내놓고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은 제 기억에는 전혀 없어요.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대중 전 주필이 투표는 개수하는 자가 결정한다는 그런 칼럼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기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송재윤 교수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교수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나 이런 부분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글을 쓴 겁니다. 이거를 조갑재 씨가 이름 덮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송재윤 씨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송재윤이 너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부정선거 문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학자가 당연히 의심과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왜 조갑재가 나서 가지고 그렇게 송재윤 교수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송재윤 교수 글에 한 172편 정도의 여러분들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다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전자개표는 조작이 몹시 의시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개표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윤석열은 답하라. 새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인간이 사전선거제도가 세계 최고선거제도로 쌍 거짓말을 하면서 강서 재보궐선거를 표도독질하고 서울 남부지방 부분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 출신한 그 인간이 임명됐을 때 선관위가 왜 이렇게 조용하게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거의 반대되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송재윤 교수의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선거 부정에 대한 칼럼을 다 지지 않은 겁니다. 토오님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부정선거 수사에서 발본 세건 해주리라고 믿었던 윤통 자신이 사전선거하더니 새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람도 나몰란하고 있다. 국민은 이 정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끝이다. 63대 36 사전선거 득표율을 적각 수사하라. 대통령인 자는 뻔히 알면서 눈을 감고 방치하고 엮은 눈치만 보고 야당은 200석 운한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국민은 송만 터지고 울분에 차 있다. 부정선거는 업무가 아니고 사실이다. 참고인 간단하잖아. 사전투표제 없이 투기업별 수작업을 하면 된다. 불림 선거관림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조갑제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이준석과 하태경이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철두천미하게 입을 다물도록 그렇게 대장으로 행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갑제가 조선일보에 농계에 있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부정선거 칼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계속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송재윤 교수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 저한테 이 사실을 아느냐고 메일을 간단하게 제가한테 보내주세요. 조갑제 닷컴에서 연일 제가 지난번에 썼던 조선 칼럼 구멍 뚫린 선거관리협법 무엇인가를 공격하는 기사를 올려서 제가 반박물을 보냈더니 조갑제 닷컴에 홈피에 게재했습니다. 혹시나 이 논쟁에 관심이 있을듯 해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드의 여러분들 역사학과 교수가 새벽에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제가 보고 이 사람 진짜 조갑절한 사람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대학 교수란 분이 그나마 다른 직종들보다도 훨씬 더 독립적인데 송재윤 교수가 여러분들 쓴 조선 칼럼에 대해서 170, 180명 정도가 뭡니까 다 동의하는 아주 장문의 댓글로 상당히 많은데 아니 조갑제가 뭔데 송재윤 교수를 까는 아니 공병원은 깔 수가 있지만 송재윤 교수를 까는 그런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딸내미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이 양반이 그냥 공짜로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공병원은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촌질을 받아본 역사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받는다 이야기 내가. 이게 왜 이러냐 이야기죠. 송재윤 교수가 여러분들 그렇게 선거부정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걸 조갑제가 나서가 뭡니까 송재윤 교수를 왜 공격하나 이야기죠. 조갑제가 여러분들 애국지사입니까 외정시대 때 여러분들 그 애국지사입니까 아니 선관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기에 선거 여러분들 선관위 문제와 대한민국의 사전특교제도 문제를 캐나다에 계신 여러분 송재윤 교수라는 사람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양심에 따라 칼럼을 썼으면 된 거지 그거를 왜 조갑제가 뭡니까 조갑제 tv를 통해 가지고 송재윤 교수를 공격을 하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상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에 여러분들 열받은 겁니다. 이 영감이 진짜 정신이 돌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뭔데 조갑제가 여러분 공백원을 보고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재윤 교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송재윤 교수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 내용을 공박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 참 행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딸까지 여러분들 동원을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구멍 뚫린 선거관리 이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이걸 이제 하도 여러분들 송재윤 교수를 공격하니까 송재윤 교수가 조갑제 닷컴에 반박문을 보내는 겁니다. 지난 11월 4일 필자가 쓴 조선일보 칼럼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갑제 닷컴에 조샛별 기자 조갑제 씨의 딸입니다. 엉터리 칼럼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송재윤 칼럼이 어떻게 엉터리 냐 이야기죠. 얼마나 여러분들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딸이나 여러분들 아버지나 똑같은 겁니다. 부녀가 여러분 공동으로 선관이 호위무사가 되기로 호위무사 가족이 된 겁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의운이 생겨가지고 조샛별 기자가 엉터리 칼럼이라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는 영상을 한 지인이 보내주어서 보았습니다. 조샛별 기자의 비판 요지는 지금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개표방법의 완벽하게 아날로그 방식은 정신 나간 인간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전산 조작을 해서 사전특표 득표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다 전산 조작을 하는데 뭐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렇게 뭡니까 조갑제의 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필자가 전자개표방식이란 잘못 알고 엉터리 칼럼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샛별은 중앙선관리위원회 해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거 정말 조갑제 씨는 마지막에 완전히 뭡니까 이건 절대 제가 볼 때는 그냥 애국심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 가족이 전체가 나서가지고 부정선거 은폐 대열에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조샛별 기자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찾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라는 겁니다. 아날로그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서 다 이름대로 득표수를 만드는데 조갑제 딸 조샛별이 이름대로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다. 대한민국 선거가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서버를 쓰고 자료를 전송하고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아날로그냐 이야기지.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 봐라. 이걸 수작업으로 어떻게 만드노. 이런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수작업으로 만드노. 조갑제 딸이 이름들 진짜 내가 볼 때는 대택 없는 인간들이라는 이야기. 조갑제가 왜 송재윤 교수를 공격하나 이야기지. 절대 나는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거론되는 조선일보에서 절대 부정선거를 다루지 못하도록 조갑제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조샛별 기자가 이걸 보고 이게 아날로그냐 이게 아날로그냐고 정신나간 여러분 인간들인 거죠. 딸까지 참전을 시켜가 여러분들 송재윤 교수를 대리 그냥 까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순수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80줄에 이런 접어드는 노인이 선관이 문제만 나오면 부정선거 문제만 나오면 펄쩍 뛰면서 뭡니까 주변에 모두 다 이런 기관총을 난사라 하면 그게 제정신냐 이야기죠. 그게 순수하게 어떻게 보겠냐 이야기죠. 약을 먹었든지 아니면 뭘 먹었든지 먹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름도 아날로그냐 이야기죠. 정신줄 나은 인간들이죠. 이 딸까지 이제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딸까지. 그러니까 선관이 호위무사 가족이다 이렇게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조갑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룰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들 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 여러분들 그 많은 칼럼니스트들 가운데 가장 무게가 있고 심층적으로 여러분들 유익한 그런 칼럼이 슬픈 중국이지 않습니까 송재현 교수가 지금 장기 연재를 하는 중국을 알면 우리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586 운동권이 중국 비슷한 체제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상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를 다 여러분들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 칼럼이 저는 상당히 저도 한 번 다루었습니다 고맙다고 송재현 교수한테 정말 이런 주제를 외부에 계신 분이 다루어 주어서 고맙다고 대한민국의 그 많은 칼럼니스트 이라는 교수들이 있지만 조선의 기명 칼럼을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의 식자층이나 언론계가 죽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다 사망한 겁니다. 송재현 교수는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이거를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공병우니까 저한테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모를 테니까 내가 다른 데를 별로 안 가보니까 이걸 인신공격을 가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터리 칼럼이다. 이게 학자와 함께는 얼마나 모멸적인 겁니까 조셉별 이름 공부를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송재현 교수 이름 깊이 있는 칼럼을 보게 되면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들 중국 문제를 파헤쳐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런 엉터리 칼럼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씁니까 정말 조갑재의 딸이 되는 조셉비라는 사람도 한심한 게 사람에게 여러분 공격을 할 때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논지를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갑재가 털려먹은 이유도 그겁니다. 조갑재 씨하고 내가 여러분들 연령 차가 벌써 한 15년 정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박사를 엉터리고 사기꾼이다 하면 공박사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공박사의 논리를 여러분들 공격해야 되고 공박사가 제기하는 정거물을 여러분들 공격해야 되는 거죠 조갑재 씨는 그렇게 할 지금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부정성가 없다는 대열에 썼지만 본인이 진지하게 성실하게 옛날에 그 날리던 여러분들 그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사실을 뭡니까 인지하거나 사실을 파헤치는 부분에 그렇게 무식한지 모르겠네요. 젊은 여러분들 공명호 보고 사기꾼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송재윤이 보고 송재윤 교수 보고 여러분들 새파란 조셋별이라는 예제자가 나서 가지고 조갑재 딸이 나서가 엉터리 칼름이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 논리 가운데 이 부분은 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엉터리 칼름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셋별이라는 조갑재 딸이 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냥 선관위 대변인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자는 송재윤 교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필자가 한국의 투표 개표 방식을 전자 개표 방식이라고 잘못 알고 엉터리 칼름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셋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제가 봐도 한심한 글을 쓴 겁니다. 그냥 인신공격을 때리고 그 다음 뭡니까 선관위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 여러분 선거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글을 그대로 이러면서 적은 겁니다.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습니까 기자 출신들은 좀 곤조가 있죠 곤조가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자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무리를 지어 가지고 후배 기자들한테 공명호 좀 까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선거 부정이 발생했으면 사람이 좀 진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에 대해서 좀 겸허한 마음을 갖고 진짜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뭔가를 추적하는 그런 그게 여러분들 기자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학자정신이고 어디서 배워먹을 게 뭡니까 조갑재 딸이 뭐죠 송재윤 교수의 여러분들 칼름에 대해서 초장부터 뭡니까 엉터리 칼름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다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이런 투표인데 디지털 방식의 투표라고 한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엉터리 칼름이다. 이게 조갑재 여러분들 조셋별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어무스러운 뭡니까 무식한 이야기인 거지 얼마나 이런 기분이 나빴으면 엉터리 칼름을 썼다는 것이다. 기자로서의 기본 책물을 반개한 셈이다. 국정원이 해크가 통상적인 수법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도 무조건 선거 부정은 없다. 해킹에 취약해도 해킹을 없었다 등의 아니라고 나태하고 맹목적인 주장만 한다면 기자로서의 기본 책물을 반개한 셈이다. 자신이 있으면 조갑재 씨가 직접 글을 쓰든지 딸내미 여러분들 딸보고 여러분들 한번 조져라 이렇게 했겠죠. 기자들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새끼 좀 조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송지은 교수의 여러분들 주장 가운데 긴 주장 가운데 그냥 제가 일부만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조셋별의 주장입니다. 이 조셋별의 주장이 우리나라 개표 가정 자체가 이미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표 시스템은 디지털이 아니다. 아날로그다. 여기서 더 아날로그 하기를 바란다면 대만처럼 칠판과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개표 사무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개한분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분이 심사직계분이 이런 건 잔뜩 소개하고 나서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투표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송지은 교수가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딸까지 참전할 필요가 없고 조갑제시가 자신 있으면 송지은 교수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잘 모를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다 알죠. 여기 여러분 공병화를 살아면 3년 6개월 정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조 기자의 글은 디지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고 디지털의 근본이 조작이 가능한 코딩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가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자는 얘기에 딴지를 건다고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오로지 지금껏 부정선거가 없다는 자기주향을 관철하겠다는 것 아닌가 송지은 교수의 글이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옳고 조셉별 기자의 글은 여기저기 논리적으로 그러다 대한민국에서 매번은 아니지만 안맘리에 선거관리에서 부정능이 있었음을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조갑제가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갑제시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겠냐 약 2024년 4월 5일 울산교육관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좌우대칭의 똑같은 여러분들 결과가 모든 동과 모든 선거구에서 다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날로그입니까 이게 아날로그냐고요 조갑제의 딸인 조셉별이 송지은 교수의 칼럼을 엉트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고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잘못됐다 했는데 조셉별이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야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아날로그냐 아날로그면 자연수가 나와야지 아날로그면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디지털을 이용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규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게 아날로그요 서울법대 나온 김용빈이 여러분 선관위 사무총장 선관위 선거범죄집단의 수계 이거 한번 보라고 이게 아날로그냐 이게 자연수가 아니고 이게 아날로그냐고 이거 다 조작한 거잖아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인 겁니다 득표수를 다 만들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아날로그라는 것은 선거는 아날로그를 가지고 개표를 하게 되면 자연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연수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는 무작위수 난수 랜덤 넘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대책 없는 그 사람이네요 그런데 이제 더 궁금한 것은 그럼 조갑재 씨가 특별히 뭡니까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텐데 왜 선관위를 두둔하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렇게 날뛸까 왜 그럴까 며칠 전에 방송드렸지만 인간은 인센티브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글을 써야 남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절대 세상을 순수하게 안 봅니다 남으니까 그럼 뭐가 남냐 이야기 본인이 부정선거 없다고 이러면 닥치고 이러면 주장을 해가지고 본인 명성은 완전히 뭡니까 떡칠이 된 겁니다 오명으로 이제 조갑재 하면 부정선거 은퇴론자 이제 조갑재 하면 선거 부정에 그냥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날뛰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젊은 날의 명성은 다 없어진 겁니다 조갑재 이름 젊은 날 필명을 날렸던 대기자였고 이런 건 이제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냥 사람은 여러분들 마지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을 여러분 스포츠도 뭐죠 마지막 순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을 뭡니까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뭐죠 조작에 이런 똥조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브라이언님께서 공박스님 소통 좀 하면 방송합시다 댓글 좀 보소 댓글 당신이 적당히 보고 방송을 진행하죠 댓글을 일일이 제가 인용을 못하지만 댓글을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쓰는지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방송에 전념을 하는 거죠 부정선거를 은퇴하는 것은 매국인이 되는 겁니다 매국노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들도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이지만 선거부정을 은퇴하는 자들도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인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조선이와 나라가 가능성이 별로 안 보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멀쩡한 나라를 선거부정을 해가지고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완용이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인간인 겁니다 여기 한 말씀 잘하셨네요 체리님께서 대한민국 기자로서 무슨 국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 보고 선거 덮는 사람은 선거부정 덮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그게 당대표든 간에 다 이완용급입니다 이완용급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당일투표는 괜찮을까 당일투표는 당일투표도 다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당일투표는 통계적으로 이런 검증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점검물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전에는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그래프는 당일투표를 기준점으로 해서 사전투표를 고무줄처럼 널리다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령 당일투표에 조작이 있었더라도 일정히 표를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중면에서 보게 되면 압도적인 비준이 사전투표의 조작이 더 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전투표 조작 역사에서 가장 여러분들 최고치의 조작을 한 겁니다 7.49%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에게 제야 케이님께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청주시 상당국 기초의원 선거에 결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제야 전문가가 4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특급여서를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한 자료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지역은 전주 완산구월 창령군수 구미 4선거구 창령1선거구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5군데 이름 조작된 걸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울산광역시의 조작값 35% 좌우파 교육감 후보에게 훔친 표수가 8114표 8114표를 훔치고 8114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총 조작규모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17562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인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을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인 좌파 교육감 후보인 천창수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중에서 충북 천주 나는 거의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의님이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다루 보던 여러분 이 분석은 바로 제약 전문가가 선거 직후에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충북 청주시의 기초위원 시의회 의원에서는 20%의 조작값 20%라는 것은 상대방 후보가 얻은 100표 사전투표 100표 가운데 20장을 훔쳐 가지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385표를 훔쳤고 385표 마이너스 플러스 385표 770표를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충북 청주나 선거구의 기초위원 선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더 또렷하게 표시한 것이 이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선관위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 이거는 제약 전문가가 작업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짙은 회색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조작을 해 왔습니다 2018년 선거도 조작했고 2022년도 지방선거도 조작했고 2023년도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조작값이 35%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35장을 훔쳐 가지고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하고 밀어주는 방식의 조작을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를 그냥 내놓고 한 거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서 한 달이 안 됐을 실시됐던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작값이 확 낮춰집니다 5% 5% 5% 10% 5% 지금부터 이제 청주나 기초위원 선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만 발표하고 특별하게 방송에서는 별도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제약회의님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집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청주 상당구에서는 동의 모두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이름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 거의 뭡니까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상당구 기초위원 선거에 더블당은 차이집이 플러스 9.4%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아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0%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대부분 더블당 후보안께 더해준 겁니다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청주 상당구 기초위원 선거에서는 청주 상당구의 사전투표자수 가운데 10%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안께 10%를 더해준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0%의 득표수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블당 후보가 당선이 못됐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시면 이거를 그대로 득표율을 조사한 것이 이렇습니다 득표율을 조사한 것이 그래서 국힘의 후보가 7.9%로 승리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0%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이상조 후보가 7.9%의 득표율 객자로 승리를 한 겁니다 48.6% 더블당 40.8%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0%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이상조 후보가 7.9%로 당선된 겁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0.73%의 득표율 객자로 승리를 한 겁니다 표수는 24만 7077표자로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0%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7.9%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의원 선거까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이 선거범죄집단이 기초의원 선거까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누구 밑에서 윤석열 하에서 치러진 두 번째 공직선거 청주시 상당구 기초의원까지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기 한 분 말씀하셨네요 청주시 상당구는 정의택 지역구로서 그나마 청주 상당구만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기네스북감입니다 기네스북감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조작을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하고 이게 자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남조선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댔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회인이 뭘 해봤는가 하니까 그러면 이 선거를 10월 11일 날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까지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가 바뀌느냐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내준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5% 정도를 조작을 했는데 7.7%로 살짝 올려가지고 조작을 해봤습니다 조작을 해보니까 4월 5일 청주 보궐선거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20%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블당이 패배했다 이 상황을 강서구 보궐선거에 적용할 경우 더블당 패배가 자명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7.5% 정도의 투표 인수를 부풀려 강서구 보궐선거를 조작한 걸로 추정된다 7.7%를 조작을 하게 되면 0.1% 차이로 더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의견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제약회의님이 한 7.7% 정도 사전투표율 부풀려 하겠니까 선거가 바뀌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화끈하게 한 7.5%를 조작하지 않았느냐 이런 가설 검증되지 않는 가설 그러니까 청주시 상당구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 20%를 조작했으면 불구하고 더블당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분발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확실하게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승리를 안개다 주기 위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리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청주구 상당구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7.7% 정도 조작을 해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야 더블당 후보가 당선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7.5%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청주구 청주시 상당구에 이렇게 다 데이터를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선거라는 것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판을 가지고 있죠 모두 다 선거안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뭐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다 조작 안 하는데 뭐 인유안이 혁신이 어떻고 다 뭡니까 거짓입니다 뭐 유튜브 방송도 다 인유안이 어떻고 이준석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다 여러분들 투표자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표를 세는 사람들이 조작값을 어떻게 이어가 여러분들 승부를 결정할 건가 그것만 여러분들 결정되게 되면 끝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유지가 되면 그냥 나라가 원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찬 것은 여덟 번이나 부정선거를 했는데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 조갑제 딸인 조셋변은 뭐죠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야 사람들이 난 진짜 조선사람도 징글징글합니다 뭐 이 얘기는 뭐죠 거짓도 하고 조작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죠 온 짓을 여러분 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 천지님께서 민주주의의 선거는 총알보다도 무섭다는 건데 얼마나 더 망가져야 느낄는지 제 기분이 그런 겁니다 이야 한 번도 아니고 여덟 번이나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민간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냥 뱃속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공개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한동훈 이런 법무장관 싱글싱글 웃고 그러니까 정말 대책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더불당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보지만 자기 자식들이 항상 이익을 보는 쪽에 있을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게 되면 이익을 세상살이라는 거 다 뭐죠 흥하는 자가 망하고 망하는 자가 흥하기 때문에 지금 이익을 본다고 해서 손자 손자까지 이익을 보는 건 아닌데 어떻게 당대만 생각해 그렇게 부정선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부정선거를 제도화하는데 그렇게 뭐죠 부역을 하고 은폐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정말 참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보고도 좌파 계열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 야 너거 진짜 죽도록 앞으로 고생할 거다 한 나라에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북조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노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망가지는데 기가 찬 거죠 아마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선거 부정을 파헤치는 그런 노력을 중지하게 되면 사실과 진실이 더 많이 어둠 속에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다르게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꾹꾹하게 사람이 여러분 한평정 살다 가지 않습니까 두 번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저 세상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지 자식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이렇게 자행하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덮는데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혼신의 힘을 다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그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을 합헌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고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말이 됩니까 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것이 지식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하고는 참 차이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전체주의 체제 일당 지배 체제 살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떠올릴 수가 있으면 이렇게 침묵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으로 당할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여러분들 다 태어날 때부터 권리하고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은 인간을 굉장히 고결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감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조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덮고 선관위와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이 뭐죠 선거 부정 문제는 자신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선거 부정을 저질러서 모두 다 의사당을 장악한 더불당 국회의원들은 다 여러분들 뭐죠 침묵하고 헌법재판관들은 qr코드나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들 절차상의 문제라고 여러분 다 판결을 내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입을 다물고 조갑재는 지금도 부정선거보다 방방 떨고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에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됐을까 이번에 송재훈 교수 이름 칼럼을 가지고 조갑재가 여러분들 자기 딸인 조챗배를 통해 가지고 엉터리 칼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사조하는 걸 보고 진짜 인간이 사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악함에 우리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물어보면 할 말이 있겠죠 이제 탄핵은 대한민국에서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탄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은 금기여가 됐는데 10월 11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더블당 후보가 압승을 거둔 이후에 그냥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국무위원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그게 그냥 아주 그냥 일상적인 언어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사유체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사유체계 내 그냥 탄핵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여러분들 딱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판 윗부분을 보니까 윤석열과 이종석 친분을 켜려고 대통령 탄핵까지 끄집어낸 민주당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윤 대통령 설마설마 하겠죠 윤 대통령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탄핵시킨다고 막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머리를 꽉 채운 것은 한시바피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약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동기라는 이유로 회피할 겁니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남양중과 어딘가 부정선거회가 다 당선됐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여러 번 김용민 선거결과 분석결과를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 여러분들 공개했지 않습니까 가짜가 그냥 앉아가지고 가짜 국회의원에 묻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그냥 보통명사 금기어가 아닌 겁니다 그 이야기는 탄핵을 한다는 겁니다 좌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국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방을 수없이 쳐넣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관이나 이런 것은 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들 그 공수법 공수처 만드는 거 금수완박부 만드는 거 탈원전처럼 강행하는 거 한 번도 검증 붙지 않았던 여러분들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처럼 밀어붙이는 거 선거가 여러분 코앞에 두는데 위성정당법을 여러분 밀어붙이는 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체계의 가장 큰 것은 시기심과 정오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죄의식이 희박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절대 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 넘기는 자격지심이라든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본인들이 여러분들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과 여러분들 방법과 도구라는 것은 다 합법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대통령 탄핵이란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탄핵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게 당론이 되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동원하는 모든 수단들은 다 뭐죠 합법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문정권 하에서 한 회사에 여러분들 사회 무슨 비상근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동네 유지의 더블당 출신의 인사가 계속 찾아와 사장하고 회장한테 공병호 자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이 좀 바닥부터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못 이기면 뭐 하겠노 이렇게 인기를 채우고 나왔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한 거 하려고 하니까 그 인간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렇게 보복하고 자기 이런 울타리에 있는 새로운 계급 등들에게 입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밀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세상이 뭐 계급화 돼버린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도 중국 공상당도 마찬가지겠죠 그게도 뭐 세계괴파 이름들 선골 진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인민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름들 우리가 그동안 피를 흘려고 그렇게 했냐 다 이름들 조무라기가 되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여덟 분의 부정선거에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상상이 안 갑니다 동갑내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면 가끔가다 산책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어이가 없고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같은 여러분들 연배의 세월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가치관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여덟 분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번의 부정선거에서 막대한 이런 부정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났는데 입 싹 다물 수 있습니까 이야 그 강심장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다음에 대통령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다 뭡니까 외면할 겁니다 저부터 외면할 겁니다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조기 유학도 보내고 그 자식들이 여러분들 한국에서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로 새로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한 새로운 계급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배를 받게 됐는데 다 여러분들 그 부정선거를 덮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도 참 대단한 인간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관들도 어마어마한 인간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탄핵하죠 총선 여러분들 압승하게 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럼 180일입니다 직무 정지가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180일 정도를 흔들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악소리한다 우리가 이겼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겼는데 선거 부정에 이겼는데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이기면 이긴 거니까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렇게 사전투표율 부풀리고 사전투표율 3만 7천명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쑤셔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 역대 사상 최고치에 압승을 한 거 아닙니까 강서 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거기서 확보된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뭐죠 더블당 후반기에 다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지를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시운전을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번에는 3만 7천명표를 훔쳤지만 7.5%는 이러면 총선에 조작하면 329만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329만표를 이러면 경합지역 이러면 다 쑤셔 넣게 되면 대성을 하는 거죠 5%만 이러면 하더라도 220만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성에 240만표 조작을 당했을 불과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선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총선은 선거구마다 몇백표 몇천표를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다 이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죠 강서 보궐선거에서 푸른색이 남조선 선관위가 쑤셔 넣어준 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회를 부풀려가지고 3만 7천표 정도를 확보한 다음에 쑤셔 넣어준 표 3만 7천 453표일 겁니다 그걸 가운데 조금씩 여러분들 해가지고 거소투표회 372표를 남조선 선관위가 쑤셔 넣어주고 염창동에 2천 9백표를 쑤셔 넣어주고 등촌 제1동에 1천 7백 30표를 쑤셔 넣어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가짜 사전투표를 전산적으로 다 이러면 전국의 이러면 200여 개 정도 지역구에 다 쑤셔 넣어주게 되면 못 이기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기지 표를 빼앗는 시시한 방법 말고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도 없으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선거인 명부도 없이 이런 선거치료는 그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 국뽕이 취해가지고 우리 뭐 방산이 어떻게 하지만 선거 무너지게 되면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그냥 그게 다 닭달같이 달라들어가 다 뜯어먹을 건데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그렇게 원유 여러분들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국영석유회사에 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뜯어먹으니까 그냥 나라 폭삭 망하지 않습니까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를 쑤셔 넣어주는데 어떻게 못 이기겠냐 이야기야 동마다 표를 다 쑤셔 넣어주는데 동마다 남조선 승관이 이러면 동마다 머저 더블당 진교훈이 함께 다 표를 이렇게 푸른색처럼 이렇게 쑤셔 넣어주는데 어떻게 못 이깁니까 다 이기지 이렇게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2024년 총선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현행 사전특표 제도를 가지고는 그냥 개헌선 탄핵선이 다 무너지고 대통령이 아마 탄핵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업자득이니까 본인이야 본인이 내린 선택에 따라서 이런 데 비용을 치르지만 국민들이 참 불쌍하게 된 거죠 2024년 총선의 더블당이 압승하게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걸로 더 이상 대한민국 참정권을 회복하는 거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더블당 사람들 기고만장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원기충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 나라에서 사실이나 진실이나 정의나 선의라는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하기에 이런 선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할 정도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무 일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일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이것이 어렵게 만든 나라를 그냥 허물어뜨리는 급속히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핵폭탄과 같은 건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국민들은 뭐가 뭔지 뭐 그냥 별로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게 참 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을 알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깨우쳐가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화요일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것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분석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중화하는 작업들이 6월 30일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정 선거를 해보하는 가장 체계적인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병호 연구소에 출간한 도동놈들 선거 부정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력이 있으시면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라가 위기에 차한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보기 더물게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달 전부터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김동주 교수님이란 분이 신학하고 이렇게 역사에 굉장히 아주 깊은 그런 이해도를 가지신 분이 쓴 책인데 공을 아주 많이 들인 책입니다 몇 년이 걸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 분량이 좀 두껍습니다 한 천쪽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고대사부터 근현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구 문명의 뿌리이자 기초에 해당하는 기독교 발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이 책을 이제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읽으신 독자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킹덤북스에 여러분들 전화를 해가 전할 정도니까 양수로서는 굉장히 검증을 받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큰 그런 삶의 어떤 지혜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좋은 세상에 오리라고 이렇게 보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세상에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중반전을 벌써 도입하는 그런 식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썸네일을 보시다시피 대개 이제 선거가 완전히 거의 장악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사 문제를 일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바다님이 항상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제가 집이 이제 경남 통영이고 바다에서 어린 시절 많이 보냈기 때문에 바다라는 그런 닉네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라는 것이 참 겁납니다 부채라는 게 겁난데 대개 이제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할 때는 성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한 경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다 덮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도성장기를 우리가 경험했던 60년대 70년대 이때도 이제 올 쇼크라든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워낙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다 묻혔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그 다음 2008년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하고 있을 때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을 잘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를 경제 위기를 맞는 그런 시점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일본의 에나가치 하락 엔저 현상이죠 일본의 이제 엔저 현상은 일본 상품하고 한국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두고 경합하는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대개 여러분 한국 경제의 위기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일본의 에나 현상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대부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좀 경제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위태위태하죠 그런데 이제 이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좀 경험이 많으시고 연세가 좀 드시고 그리고 특히 그 시경제에서 좀 폭넓은 시야를 가지신 분이 연세대학교 경제학부를 얼마 전에 이제 정년퇴임하는 이 김정식 교수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명예 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잘 해 오셨고 특히 이제 어떤 투자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죠 아주 좋은 글을 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 2월에 달러당 1219원까지 올라갔던 원화가치는 최근 1350원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하루 만에 1290원대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유독 근래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등치에 비해서 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편이죠 한국 금융시장은 외국보다 훨씬 민감하게 금융 및 실물 충격에 반응을 해 왔고 실물 경제가 받는 충격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의 위축을 이야기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여러분들 여러 번 관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그 중심에는 실물 수출 부진과 같은 그런 요인도 있지만 김정식 교수님은 훨씬 더 큰 요인을 부채 급증에서 찾고 있네요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변동성과 위험도가 더 높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부채 위기 가능성 때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한 번 짊어지게 되면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그리고 정부 부채든 간에 갚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부채를 짊어지고 갚아간 경험이 있거나 현재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원금을 갚아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빚을 넘기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부채 위기는 고금리의 지속이나 경기의 경착률 경기가 계속해서 불황인 거죠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버블이 붕괴될 경우에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발생한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김정식 전세대 경제학부의 명예교수가 말씀하시죠 최근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한국경제소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과다함을 지적한 바가 있고 특히 이제 아주 몇백 년 정도의 국가부채 문제를 연구해왔던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 역시 부채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분이 썼던 2010년 정도에 나왔던 이제는 다르다 그 책이 여러분들 100년 이상 정도의 국가의 경제위기 채무 위기를 다룬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채 앞에는 장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담보가치가 높아지면서 대출이 늘어나지만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채 축소 디레브리징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저승장 국민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문정권을 거치면서 큰 추세였지만 특히 이제 문정권을 거치면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국가부채가 아주 급증한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 경제사에서 큰 그런 경제위기는 두 가지 현상이 겹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역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일본 엔하의 가치 하락 엔저 현상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초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의 건린 궁피파 정책이 한국의 수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엔저 현상인 거죠 엔저가 되면 일본 상품은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가격이 싸지게 되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2018년 엔저는 반도체 특수로 큰 충격을 주지 않았지만 1997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엔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원하 가치가 100엔당 900원 선 이하로 떨어져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됐다 여기다가 정직하지 못한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는 그런 대외 신인도 하락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 하락 이런 것까지 맞물리게 되면 한꺼번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 교수님 말씀은 어떻든 간에 경기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금리 수준을 급속히 올려가지고 경기를 냉각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제주체가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채를 한번 짊어지고 나면 원리금을 상환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김정식 교수님의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현실 경제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러면 보시죠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은 특성을 갖고 있고 또한 원유나 가스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외적인 충격에 민감하고 고유가는 경상수지를 악화시켜서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을 키우고 고금리의 장기화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디레브리징 과정에서 금융위기와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죠 그다음 부분이 아주 앞건입니다 금융위기는 대부분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난 이후에 1년에서 2년 뒤에 발생하게 되고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출자의 이자 부담자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미국의 고금리 정책의 여파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빚을 참 줄여나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빚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현상 엔저 현상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항상 한국의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 깊게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죠 부채라는 것은 한 번 짊어지게 되면 참 아주 힘들죠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최근에 한 분을 뵙더만은 미국에 계시는 그런 제외 동포들도 한국인하고 연관된 비즈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은 유학생도 줄어들고 이민자도 굉장히 크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들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오나나 이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는 그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성장률에 비례하는 거죠 몇 년째 계속 한국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더 하해하는 그런 성장률 여러분들 기록하니까 대개 중산층들의 구매력이 실질 소득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거나 애 아이들 보내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이렇게 혼미한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고통이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이 서로 맞물려서 위험이 과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칼럼을 아주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적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youtube.com 여성체성을 영상의 피사 á прод kann 즉bir 빛 빛 빛